남성교회 회장님, 우리 임혜식 집사님의 3번,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.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다 내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남성교회와 또 협력해주신 여러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수고한 우리 모든 친구들, 또 우리 부모님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영사가 넘치도록 복내려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. 아멘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